안녕하세요. 소카의 새 모델이 된 배우 서현진입니다. 제가 평소에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 소카에도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요. 이렇게 소카의 새 모델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저는 스케줄 없는 날에는 친구들이랑 차 타고 맛집 찾아가는 것도 좋아하고 심의영어 보러 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. 꼭 차를 사지 않아도 언제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카 타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.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릴 수 있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